동생이 뽀뽀로 친구를 데리고 왔어 비즈 아가 와 있지? 아가 어 뽀뽀로 친구들 다 와 있네 아가가 뽀뽀로 에디다 에디 에디 비즈 아가는 어때? 응? 아가 응 비즈 동생이야 동생 응 포비지 포비 비즈 비즈 동생이 어 아가가 뽀뽀로 친구들 데리고 왔어 비즈 아가 웃고 있네 아가도 루피지 비즈 응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반대편에 가서 봐봐 좀러 가서 봐봐 저쪽으로 갈꺼야? 응 비즈 아가 조심해서 아가 조심 이티네 여깄네 조심해서 한다 아가 아가 보니깐 어때? 아가 보니깐 아가 보니깐 아가 보니깐 아가가 다 친구를 데리고 왔어 동생이 누나 선물이래 어 예뻐 아가 살살 아가 살살해 봐 아가 살살해 봐 살살 아이고 이제 아가 온다 아빠 살살 써주면 줘봐 살살 아가가 루프랑 같이 누워있고 싶대 응 헤디가 아가랑 같이 누워있고 응 비즈 아가한테 또 우리 뽀뽀로 친구 하나 줄까? 응 제일 작은 헤디를 아가한테 줄까? 아가 옆에 눕게 해줄까? 잠깐만 눕게 해줘 그저 앞으로 동생이랑 잘 지내보자 아가랑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야 아가 응 아가 루피가 동생 뒤에 눕고 싶은데 알았어 루피는 아빠가 갖고 있을게 아가랑 같이 지내보자 네 아가랑 같이 지내보자 아가랑 같이 지내줘 아빠가 울고있어 아빠가 울고있어 아빠가 울고있어 아빠가 울고있어 아빠가 울고있어 아빠가 울고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